말했다. 나이스! 어때, 테오야? 테오야, 어때? 라이즈 렌스만 어때? 월드 때랑 비교했을 때 어때? 존맛탱이야? 경찰차 가고 싶어, 그쵸! 야, 좋았어. 왔다! 이 친구도 아이콘 귀엽게 바뀌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자. 테오, 데스카, 또르! 보내주도록 합시다. 그샬도 1트만에 잡았어요, 간뮤제는. 근데 그샬보다 테오가 어쨌든 더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도. 근데 제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월드랑 패턴들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단 말이죠. 패턴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는 뜻은 뭐야? 어렵지 않게 슈러블 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한번 붙어보자. 바로 포요! 그렇지, 포요 막아주고. 데미지는 잘 박히는구만. 브레스! 데미지는 막을만해! 잠깐만, 이거 다 다닐 듯 판정이네? 보통 저런 브레스는 한 번 막으면 그 뒤로는 안 맞는 판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또 다른가 봐. 한 번 갔다가 올 때에는 또 다른 판정인가 보네요. 개별 판정인가 보네요. 잡아! 오, 손찍엄! 이게 나나도 없는 게 까불어. 나나는 미국 갔어. 미국이 아니라 하늘 나가겠지. 불뱉기! 점프! 데미지는 세나? 그래, 이거 불뱉으면서 오는 거. 패턴 기억난다. 발사! 물뱉기! 막아주고! 점프! 아, 나랑 겹쳤어, 이거. 아, 나이 참. 막아버리기! 또 막아버리기! 이거! 왔다, 갔다까지 막아야 돼. 어어, 그러네, 맞네. 왔다, 갔다까지 막아야 되네요. 빨리 자리를 바꾸던지, 왔다, 갔다까지 막던지. 둘 중 하나. 데미지가 생각보다 센데, 근데? 오, 태호. 옷 좀 달라보인다, 너. 하지만! 몇 대나 맞았다고 바로 내빼는 모습 보여주네요. 아, 어지러워. 경기찍 나, 잠깐만. 아, 태호 욕하지 말래요? 아니, 진짜 소형 모였어도 진짜 다 죽이고 싶어, 나 진짜. 어, 얘 근데 빨리 가야 돼. 똑딱, 똑딱. 거미 빨리 용도 종이가야 돼, 빨리. 짜만, 비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캐치. 좋았어, 태호야. 어디 갔냐. 삐져버려, 앞니로 찍어버려. 앞니를 들어서 찍어버리기. 앞니 두 개 다 들어서 머리 찍어버리기. 자, 내려줘. 오케이. 찔러. 그렇지, 한 번 더. 왔다리. 왔다리. 아이고, 양양 펀치 맞았어요. 막아. 오케이. 브레스 데미지가 엄청나네. 어, 막아도 아프네요. 거의 라잔크 브레스 데미지인데, 이거는. 어, 설마. 슈퍼노바 보여주나요? 좋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와, 그래, 이 패턴. 와, 저거, 저 패턴. 아직도 있네. 과음 패턴이래, 과음 패턴. 과음에서 쏟아내는 건가요? 과음 패턴. 오케이. 짧아졌네, 근데, 과음 패턴이. 오, 뒤집뻔 했다. 오! 아이고, 무섭어라. 아이고, 무섭어라. 이게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지? 태호 뭔가 행동하는 게 빨라진 것 같아. 아! 뚫렸다. 잡았죠? 와, 이거 체력이 모자라서 못 막았어. 내가 막아도 데미지가 엄청 강하네. 알잖아. 굴굴 발동하잖아. 용암동굴 갈까요? 절벽으로 갈까요? 용암동굴. 아, 진짜 익룡. 이제 알겠어. 슬슬 리듬껀 잡아가고 있어. 막아주고. 어? 와, 옆에 범위가 있었어? 바로 이동해버리기. 안 돼! 아니 왜 브레스 쏠 것처럼 하다가 눈진 터트려. 헷갈리기 하네, 이 친구. 그냥 버티. 어, 마가이마가도 왔다. 마가이마가도 돌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보여줘. 마가이마가도. 여기서는 너가 그거잖아 주인공이잖아. 보여줘야지 한 번. 어디 갔어? 마가이마가도 어디 갔어? 겁쟁이 같은 놈. 카오드 치킨. 마가이마가도는 겁쟁이일 뿐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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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얍! 너 나이스! 디져라! 그렇지. 너도 꼬리 잘리고 싶냐 혹시? 잡았죠? 그런 거야? 양양펀치 안 먹혀 더 이상. 양양펀치로 계속 꿀 빠니까 건방젖었어 아주. 좋다. 또는 양양펀치 봐봐. 뭐 말하면 양양펀치야 이거. 양양펀치 찌들어가지고는 말이야. 또는 양양펀치지. 눈치는 존나 빠른데. 빨리 나와버리기. 이게 바로 유전치르기. 미친 기동력. 막아버려다. 그렇지. 아 잠깐만 나 이거 세미나가 못 버텼어요. 삐질 뻔 했어요. 막아버리기. 군진 폭발 그냥 막아버리기. 나는 오히려 들어가. 나는 오히려 파고들어. 미안하지마. 배도를 해봤자야. 말했잖아. 날쌔. 어때 태호야? 태호야 어때? 라이즈 렌스만 어때? 월드 때랑 비교했을 때 어때? 존맛탱이야? 정책을 하고 싶을 수 있어. 태호가 패턴이 어렵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데미지가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갑자기 의문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냥냥펀치 뻔하지? 개돌 뻔하지? 또 한 번 개돌. 그 다음에 후딜리가 길죠? 그럼 맞아야죠. 냥냥펀치. 그놈의 냥냥펀치. 그만 좀 해. 또 개돌해버리기. 이런이런. 이미 너 뒤에 와 있는 걸. 아이고 아파요. 아파요. 모아서 터뜨려봐. 맞지도 않았어. 미안하지만. 얼굴 따끔따끔해요. 뭐였지? 어 뭐야 나이스. 누구냐 가루쿠야 아이루야 누구야. 보상이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보상이다 이 자식들아. 어디를 때려야 될까요 태호씨. 그죠? 어디를 때려야지 간무줄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정답을 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정답입니다. 안다 안다. 오 슈퍼노바 막을 수 있냐 이거? 잡았죠? 홀리쉣. 와우. 결매와 타이밍이 슈퍼노바를 쓰네. 그래 이래야 재밌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위기 연출. 막소리 하나 해놓고 이렇게 퀘스트 깨는 게 그게 묘미지. 자 다시 집중해야 돼. 다시 집중해야 돼. 물어 뜯기. 물어 뜯기. 꼬집기. 깨물기. 나이스. 나이스. 뭐였지? 마갈마가도. 마갈마가도. 맞았구나. 마갈마가도 어디 갔어? 겁쟁이 같은 놈. 카오드 치킨. 마갈마가도는 겁쟁이일 뿐이야. 마침. 우와. 우와. 좋았어 역시. 그렇지. 와우. 와우. 스크러전. 마갈마가도 가자. 난 뒤졌어. 어. 이곳은 신대륙이 아니라고 이 자식아. 건방진 태호놈아. 우씨. 너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누워 있어라. 더 맞기 싫으면. 누워 있어도 때릴 거야. 근데 거짓말이었어. 누워 있어도 때릴 거야. 태호야 정신이 들어. 정신 차려봐. 여기서 자면 죽어. 나이스. 와 근데 태호 쉽지 않았어. 크샬보다 한 3배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꼬리 꼬리. 얘 꼬리 어디 있지? 아 잠깐만 제발. 어꼬리 제발. 뜯어. 똑딱, 똑딱, 똑딱. 얻은 건가? 아유 얻은거야? 못 얻었다고? it's okay, it's okay. 와. 이부시 마키이꼬와 하쿠나 마타타. 녀석들과의 결전을 벌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봐봐. 얘네가 찐엔딩이라니까. 얘네 둘이 같이 나오는게 찐엔딩이라고 했죠? 나 이럴 것 같았어. 어 얘네 안 죽었잖아. 어? 이게 뭐야. 헌터랭크의 상한이 999까지. 결국에는 비둘기 엔딩이었던같은. 폐호까지 딱 깔끔하게 잡아냈네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가운베즈였습니다 아이 그럼 진짜 안녕인 거야